멀티 나오냐? 멀티 나오냐? 멀티 나오냐? 쭉 터있어? 멀티 나오냐? 멀티 나오냐? 끝났다. 대장변이다. 우리야. 우리야 앉아있었지만 2시간 반 걸렸어. 어디 더 걸려? 안 돼. 안 돼. 미사니 아! ? 아, 안타깝군요. 오늘 또 이렇게 조용히 하네? 오빠 얘기 좀 하자 일단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서 기분 좋았고요 괜찮았어요? 내일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쉽다 괜찮아 우리 더 만날 기회 많이 만들려고 노력할 테니까 자주자주 만나고 다들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감기 조심하고 고백은 좀 나중에 위아래 몇 살까지? 위아래 스물다섯 살까지 위는 조금 더 되고 아래는 스물다섯 살까지 조심히 들어가고 앞으로 생일이 밝았으니까 생일파티 우리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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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많이 와줘요 꼭 와요 감기 조심하고 그럼 전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가야 안녕 조심히 들어가요 조심히 들어가요 어? 싫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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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